교환 먼치1334 먼치가 쉐도어를 한달동안 하면서 알바비로 와원에게 와원 477개와 수의 큐 8개를 모았습니다. 477개 477개 그 다음에 먼치해산 50 아이고 아이고 천원호원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793개 더하기 143개 그럼 몇개죠? 계산계죠. 477 더하기 753 한달동안 알바비 한달동안 잼스톤 1270개와 수의 큐 151개를 벌었네요. 그게 외적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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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백 내장 순백을 주시는 분도 있었구요. 매소도 한 2-3억 정도 받았던 것 같군요. 한달동안 알바비 였습니다.